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자 어..어제.. 어제가 안되지구나 어제가 어디까지 했더라 25% 완료 25%정도 진행을 한 상태라는건데 4분의 1 정도 했네 5분의 3 오로라 마을이 스켓받고 있다 아 그거였지 참 음.. 근처에서 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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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던 중이었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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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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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어? 갑옷이 하나 얻었네 일단 부족한대로 좀 어? 슬라잉 갑옷이네 그냥? 어 이걸 그냥 얻었네? 오 대박 좋아좋아 밑으로 내려가는 것 밖에 없구나 어? 오 야 너무 한꺼번에 내려갔는데? 아 오케이 어어? 뭐야? 어디로 가라는거야? 아 이거 꽝 아휴 야 저 위에꺼부터 일단 터뜨려야겠다 시간이 너무 작다 꽝 어? 아 이거 안 부서지네 고객님 어서오세요 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휴 이거 참 야 이거 힘들다 어? 어 야 야 좀 떨어지는거 안되지 빨리 빨리 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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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꽝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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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이것도 또있네? 아 이건 여기 있구나 야 2총 안에? 꽝 어우 다행이다 한번이 됐네 여기도 아 아 아 안됐다 다시 오케이 야 이거 많이 얻는네 치킨 아 여기 뭐 뭔데 아무것도 안보이냐 아 밑으로 내려가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뭘것도 아 지금 못먹었네 저거 또 갖고와야되네 아이고 아이고 얼마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어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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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쪽으로 오는길이 있나 어윽 아이 저거 조심해야된다 야 이거 힘든데 읏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좋아 어... 뭔데? 회충시계를 분식했다 발견했다 이게 끝이야? 여기가 아닌가보네? 그 퀘스트 메인 퀘스트의 장소가 아 반대로 가야되지 아이고 아이고 롸 으응 으어 아 아 제이 아 아 아 아 쟤 뭐 왜 왜 왜 이렇게 안돼 대단 어디였나? 보물상자 열쇠다 봐 몇개나 지금 하나 몇개? 몇개? 몇개 몇개? 아니 몇개 줬는데? 오 3개 줬네 자 여기가 아니었나봐 딴 곳이었나봐 사수해상길 숨벼진 코브 여기? 여긴 어떻게 이 중앙에다 어떻게 가는거야? 갈방법이 없는데? 여기도 아니야 여긴가? 아비데일 계곡 오오오 오오 휴 회피해서 다행히 맞질 않았네 어이구 아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거였지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? 네 음 뭐 뭐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방법이 생기겠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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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태미너 스태미너 어 고맹이다 야 씨 목숨이 위험한데 근데 세탁물 때문에 흠 란데르 퀘스트 세탁물 퀘스트 제가 지안이 그 나쁜 녀석을 그 나쁜 녀석을 괴로워 옷을 덩고린 것 같은데 옷을 덩고린 것 같은데 잔리가 누구지 그 그 그 그 예제 아니야? 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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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처 부우 아이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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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에너지 하나 없고 이리와 흰색 오면서 뭐? 여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 이거 뿔 수 있구나 야 이거 에너지를 좀 주네 그래도 아 여기 어떤 데 하냐? 이게 끝이야? 아 너무 싱거운데? 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일단 그 여자에게 찾아줬으니까 보상부터 좀 받고 여깄다 여깄다 어? 여기 아닌데? 그 여자야 어디갔지? 여기 위였나? 여깄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는게 있는데 저기로 가는 그 장소인거 같아요 여기서 밑으로 어떻게 가지? 밑으로 가는길이 있을텐데 밑으로 가는길이 있을텐데 어? 여기 뚫렸다 여깄다 여기였구만 음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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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어? 여깄다 왜요? 어? 어? 어디까지가? 어 빨간색이다 저거 전기 한 대만 쯤은 에너지가 그냥 뭐 그냥 1까지 달아버르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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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찰 아 나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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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였나 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흠 빨리 달리거나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대쉬같은게 없어 자 퀘스트완료 안 뜨네 이거는 아까 제 만나는 시점에서 퀘스트가 완료가 된거였네 그러면 퀘스트가 몇개 없을걸 오로라 마을 괴물놈들 처치해야한다 이걸 해야하는데 아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밑에 쪽 여기가 관련이 있는거 같은데 이쪽 왼쪽으로 가지말고 아래로 쭉 내려가보자 그런거 같애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꺼야 자 저장한번 하고 여기다 음 거기로 돌아가야되는거 같네 떨어지면 아 아 이건 빨간색 공성석이 있어야되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 길로 가버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아 흐흐 흠 게이브스, 우리 그레이는 안 매우 없으니 우리 길을 널 높은 곳에 가려야 할 것 같아 이것은 흑백을 생각하네 오, 하시 되게 새 침대기 같애 제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귀엽냐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어, 뭐야? 챕터2? 어둠 잘 가고 있었나보네 시로몬의 동굴 오케 이거 경험친거 같애 돈이 아니라 xp xp 와 어둡다 어두워 어? 갑자기 밝아졌네 저건 또 뭐야 자 어이구 뭐야 뭐야 나 레벨을 방금 자 자 save 한번 하고 하얀호이잖아 가, 갈 수 있나? 뭐 가네? B, A, A, Y, Y, A 야, 먹을 거 프레첼 세 개 어, 잠깐만 뭔가 얻은 거 같은데? 뭐, 뭐 얻은 거 같은데? 에이, 그리고 이게 더 좋네 에이, 근데 이게 더 좋네 아 지금 찬 게.. 찬 게 제일 좋아 한참 전에 얻은 겁니다 보물상자? 보물상자 밑에 있나? 자 밑에 내려가기 전에 이 쪽에.. 어어..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저기다 에이 반대편에 있잖아 아 이거.. 이거 어떻게 깨지? 근처에 뭐 있는 것도 아닌데 흠 없어 없어 열매 없어 폭탄을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없네 어.. 여깄다 시간 있는 건 아니지? 흠 저 위로.. 열매 하나 올라갔을 텐데 어허어 오우 잠깐! 잠시만! 꽝 꽝 꽝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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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먹고 가야지 아잇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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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기 전에 야 이거 및 아 밑으로 못 내려가나? 못 내려가나? 음.. 저걸 먹고 싶은데 세 개나 있는데 밑으로... 아잇 아휴 그치 못내려가네 콩떡콩님 어서오세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안되네 아 이렇게 끌고 와야돼? 어? 됐다 뭐 어디있던거야? 보물상자 아 이거? 공격을 받아 넘겨야 된다고? 공격을 받아 넘겨야 된다고? 아 아 힘든데 어 다시한번 한번만 더 보여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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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려운데? 아 아 빨리 빨리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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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한번 한번 잘 보자 타이밍을 돌아 올렸을때 내려 찍을려고 하는 순간에 공격을 해야되네 아 어유야 아 오케이 한번만 성공하면 되네 한번만 자 레벨업을.. 레벨업을 좀 해볼까? 아.. 방어.. 공격.. 저.. 공격.. 어? 아니 넌 누구야? 야야야 왜 도망가? 자.. 먼지는 먼지로 더스트 터.. 더스트 투 더스트 더스트가..? 더스트... 오, 잠깐만 어..뭐..뭐가 이렇게 빡빡..빡짝빡짝거리는거야? 어어? 아이고! 그냥 때려도 되네 얘는? 방어력이 높은 그런 애가 아니구나 어어어어.. 고무상자다..아..나의 고무상자.. 먹을거 주겠지 X B B B B B X 오케이! 음.. 좋아좋아좋아 음.. 열쇠 3개네? 이거 뭐지? 보라 공명석 아까 뭐 먹었는데 아 이거다 어 이거 아 소재가 많이 부족해 그렇게 능력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? 이렇게는 못 가고 이 위로에서 가는 건가? 이거 왔던 길 아니야? 좋아 좋아 어 야야야 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? 위로 위로 아 위로 못 올라가는지 않아 아이고 에너지 자 벗어 됐다 오케이 에너지 하나 더 벗고 조심 좀 해야 돼 이거 뭐지? 에너지가 한 대만 주면은 그냥 무조건 거의 바닥을 겨 한 대만 맞아도 어 아까 그 꼬맹이다 얜 옘 뭐 뭘 월 베이스로 만든 캐릭터지? 휴엑 purposely 때때뜨렸다 벌사진다 벌사 독 그 해독버사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? 아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은? 오케이 자 자 어? 상점이다 아 어 일단 팔걸 좀 팔죠 음 어 이거 이거 팔구요 살거 아 잠깐만 일단 팔거 어 추가 그 입화 안된거 입화 안된거 하나씩 팔죠 이거 딱 하나씩 있는거를 얘가 얘한테 얘가 없는걸 하나씩 팔면은 나중에 어 얘가 그 물품을 구입해서 그 물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죠 그나저나 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목걸이 만드는 그 재료가 뭐지? 뭐지? 목걸이 이거 어 뭐 껍데기 같은거랑 어 어 이 이 이 이 껍데기 같은거구나 이거 말고 그 저 저 저 동그란건 뭐야? 거 아예 안파나보네 아직 못 받았나보네 야아 크리틱 거룩 들어가더냐 조심조심 오 오 얘는 맞아도 그 웅찔웅찔 안하는구만 오 큰일나봐 일로와봐 잠깐만 여기 뭐있냐? 없는데 너 쓸데가 있을거 같애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야 너 왠지 어딘가로 가지고 갔어야될거같은데 어 어 보냈습니다 먹어먹어먹어먹어 Y B X B E Y 먹을거 김밥 하코코아 떠돌이의 반지 떠돌이의 반지 야 이게 더좋다 김밥 어 돈도 6천원정도 모였어 됐다 됐나? 좋아 아하 아이고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한대도 안맞고 어휴 말포인트 어휴 세이브 포인트 왜 세이브 포인트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 세이브 포인트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 세이브 포인트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뭐 어떻게 가야 되는거야 응? 어떻게 가 어휴 얼레? 가는길 여기말고 없는거 같은데 되돌아가는거잖아 이거 또 어떻게 가야돼? 왜 밑으로 내려가는데가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거 밖에 없겠지 저 맵이 뭐였더라? 이거였나? 흐음 흐음 쓰으으으으으으으 그러네 위로 올라가야겠네 흑 흑 으응 흑 흑 야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올라가야되는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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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더 여기서 더 올라가야되는데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ks hvor마 mathan 투어 공기 앙 공기 아우 이거지? 아이고 아이고, 레벨업 벌써 또 레벨업 했어? 우와 100! 공격이오고 장난아니게 올라가는데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조심조심 쟤 올라가야 되는데 어?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쪽 길이었구나 좋아좋아좋아 자 저장한번 하구요 어이구어이구 오케이 어이구어이구 조심조심해 한대도 맞아서는 안해 한대맞으면 그냥 에너지가 바닥을게요 빨간색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한대맞으면 어이구어이구어 아이고아이고어 아 아 아 뭐하는거지 귀찮아 좋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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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미치겠네 야 아이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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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에너지 알았다 역시 저거는 잘못 걸리면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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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을 잘못 다 찾아 뭘로 가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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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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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 나이씨 다시 되었잖아 자아 조심 음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위로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죠 아이씨 못가잖아 오케이 아이고 야 야 여기만 같이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어? 얘 또 있다 야 절로 가래 너 이번엔 뭐 떨어트리려고 야야야야야야 좋아좋아좋아 비치기 바이아보안 바이아보안 자폭한데 야 어어 아 저거 저거 하나 말인다 고 아 뭐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저거 뭐 맞춰 맞출수도 없고 너 안맞지? 안맞아 어 어 어 일단 저 스테미나좀 채우죠 이거 대시를 좀 많이 써야될거 같으니까 아이고 어어 어어 빨빨빨빨빨 어어 여기 너무 힘든거 아냐? 어어 야 야 야 하 아 아 장난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조심해야돼 어어 조심 어어 어어 반응을 정말 잘해야겠다 어 뭐 살거있나? 아 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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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거는 하나 팔아도 되겠지? 하나 양쪽에 끼고 있으니까 나 뭐 안판거 있나? 나 뭐 안판거 있나? 흠 흠 저건 그것은 감사합니다.